자 문다혜 씨 얘기 또 해볼게요. 이 집이 지금 요새 뭔가 엄청 구설수가 있나? 오늘의 일진 보면 구설수를 조심하세요. 엄마 지금까지 저희가 또 어머니 김정숙 여서 얘기를 했는데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 돈거래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양해일 씨 딸. 네. 양이레나. 양이레나 프랑스 국적 지났고. 청와대 프랑스 국적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5년간 근무를 했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숫자가 안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제2부속실에 있었던 유성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 여기가 또 문다혜 씨한테 현금을 송금한 내역이 또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경호처 직원. 여성으로 추정되었는데 여성 경호처 직원이라고 나왔는데 싱가포르를 이주를 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를 이주를 할 때 같이 나갔던. 왜냐하면 대통령 가족이니까. 같이 싱가포르로 갔던 경호처 직원한테 또 돈거래를 한 것 같다. 그게 또 나왔습니다. 제가 버닝썬 사건이 몇 년에 일어났었죠? 버닝썬. 버닝썬도 있죠. 2018년, 2017년 이때죠. 그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버닝썬 사건 때 제가 기사를 취급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버닝썬의 총경이 서울청 총경이 뒤를 봐줬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법적 처벌은 저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논란에 휩싸였던 그 총경의 부인이 태국에 가서 이 문다혜를 경호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서울청에서 한 명 보냈다. 그 얘기를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 사람이 동일인 분인지는 제가 지금 확신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경찰 쪽에서 지금 대통령 딸을 경호하기 위해서 나간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경호처 직원은 지금 서울청에서 나갔는지 어디 다른 데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아침에 확인을 해봤는데 기사 나온 거로만 이게 경찰 소속인지 아닌지 보면 이제 경찰에서 나가게 되면 경찰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파견을 가서 경호처 직원 자격으로 나갔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분이 윤규근. 맞는지. 윤규근. 윤규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닝썬 일당들이 계속 총경인데 계급을 몰라가지고 총장 총장이라고 불렀던 맞습니다. 자기들 오만 나쁜 협잡을 저지른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계속 불렀던 인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경찰총장이라고 불렀던 인물이 사실은 이 윤모 총경이었고 이 총경이 청와대에 있었고 맞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인물 조국이죠. 조국. 민정수석과도 이게 보고하고 이런 사이에 있었다는 게까지 나왔고 그분의 부인이 문다의 경호에 관련했다. 네. 라는 것까지인데 이번에 동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동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경호처 직원이 나왔는데 자 양 이래나 하고는 이게 300만 원 돈 거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문다의 씨가 3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페이스북인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다가 바로 지웠다고 해요. 지금 300만 원 갖고 나 지금 압수수색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 지금 수사가 과잉이다 하는 식으로 올렸었는데 그걸 바로 지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동거래가 나오고 있는데 유송화 씨 춘추관장하고든 제가 알기로 한 2천만 원 정도였나 모르겠는데 이것도 금액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나온 게 경호처 직원하고 또 수천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당시에 문다의 씨 재산이 2006년에 문다의 씨 재산이 대통령 후보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개한 문다의 씨 재산은 예금 1,7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가지고서 얼마 안 된다라고 할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대통령 딸 신분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는 껌값이다라고 하시면 대통령 딸 되면 아버지가 대통령 되면 갑자기 없던 재산이 늘어납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급하게 서울에서 정말로 뒤늦게 알게 됐잖아요. 급하게 문다의 씨 일가족이 싱가포르로 옮겼고 그리고 이제 알기로는 당시 문 대통령의 손녀죠. 손자, 손녀고 문다의 씨 자녀인데 애들이 싱가포르 국제학교 아주 많이 1년에 4천만 원 이상 들어간 학교를 또 다녔거든요. 그래서 다들 의문을 가졌던 게 저 돈이 다 어디서 나왔지라고들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딱 그 비슷한 시기에 문다의 씨 주변에서 지금 세 건의 돈 거래가 그것도 심지어 청와대 직원들한테서 이렇게 했던 게 나오니까 사람들은 보통 저렇게 돈을 돌리고 하면 그건 뭐냐면 그 돈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숨기기 위해서 여러 번 이렇게 거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돈세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명해서롭고 이런 거야말로 어떻게 본다면 지났지만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 특검을 이렇게 좋아하면 결국 특검을 주장하는 자들도 특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 특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거 왜 특검 안 합니까? 그 특검은 남한테만 하냐? 너네한테는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 전주지검 형사 3부에서 파악한 다혜 씨의 돈 거래 관계를 보면 이번 건은 진짜 전형적인 돈세탁 수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냐면 경호처 직원 이 사람한테 한국 돈하고 태국 바트화 아 바트화 오랜만에 했네요. 태국 바트화가 섞인 현금 수천만 원을 여러 차례 건넸고 이 돈이 이 사람 계좌에 입금됐다가 다시 출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출금대는 어디로 갔냐? 이 사람은 돈을 출금을 해서 국내에서 현금으로 빼내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계좌로 옮겼다. 이게 돈세탁이잖아요. 돈세탁에다가 이거 외환그래법 위반이네요. 환치기예요. 네. 환치기예요? 네. 바트화를 가지고서 이거 대통령 자녀가 환치기를 하면 이게 뭡니까? 도박자금 같은 거 할 때 전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카지노에서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빌려요. 그러면 여기서 많이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서 싱가폴 필리핀에서 빌린 거 한국에서 갚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환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외환거래를 안 하고 사적으로 그냥 주고받는 거. 환치기도 되는 거. 외환그래법 위반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여기 또 재미있는 게 이 경호처 직원을 지금 수색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주영훈 전 대통령 경호처장도 소환을 했대요. 그래서 다혜 씨하고 금전거래 등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전거래는 안 나왔나 보죠. 지금 나온 얘기가 없으니까 혹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그래서 검찰 관계자 얘기가 아주 의미심장해요. 이 경호원, 경호처에 근무했던 경호원, 태국에 있었던 경호원 A 씨하고 다혜 씨의 개인적인 거래라기보다는 경호처 차원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 아 참 말 복잡하게 한다. 이거 뭔 뜻이겠어요? 뭔 뜻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경호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흘로 보내고 경호처 차원에서 아니면 뭐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대통령 자녀에 대한 경호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경호 비용이 나갑니다. 돈 많이 들죠. 그렇죠? 제가 대통령 딸 문다이를 경호하기 위해서 태국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경호를 하려면 차량도 렌트를 해야 되고 차량을 사거나 여러 경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때 가라 영수증, 아 죄송합니다. 가짜 영수증을 얻는 겁니다. 경호처에서 영수증을 만약에 천만 원어치 발행을 했다. 그런데 천만 원은 그래서 수령을 합니다. 그 돈은 실제로 쓴 거는 만약에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이 돈을 안으로 보내서 환치기를 하고 돈 세탁을 해서 이것을 누군가의 용돈으로 줬다. 이게 돈 빼내기 수법 아닙니까? 빼내기의 법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죠. 빼내기 수법이다. 이 사람의 이 워딩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경호인과 다혜 씨의 개인적인 거래라기보다 경호처 차원에서 이뤄진 금전 거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 지금 금전 거래다 이렇게 못 박은 건 아니고요. 이런 사건에서 이런 유형의 돈 거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복수로 소환하는 것 자체는 이 조직 차원에서 이뤄진 일종의 자금 세탁 내지는 돈 빼내기 수법이다. 그렇게 해서 특정인의 계좌로 돈을 쓰게 용돈을 보내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 정도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 지금 사실 저는 문다혜 씨하고 그 경호처 직원의 개인적 금전 거래라면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일종의 공금을 해외 공간이잖아요. 해외에서 공금을 이런 식으로 썼다면 이거는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문다혜 씨나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입장에서는 그냥 문다혜 씨가 개인적 검전 거래여야지만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금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거는 공금 횡령. 공금 횡령에다가 어마어마한 범죄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일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저의 선전한 뇌피셜이기 때문에 아직은 공금 횡령이다 배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 부분을 저 이제 예상이었는데 준티비님이 이거는 전문용어로 덧빵이라 그래 라고 지금 알려주셨어요. 전문용어요? 덧빵. 덧빵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빼먹는 방법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어떤 식당 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와서 갖고 와서 긁는대요. 기업위에 있는 사람이 되나. 그래서 점심에 와서 우리 30만 원 하시겠다고 긁어라고 해서 카드를 긁는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장한테 얘기를 한답니다. 너 카드 수수료 그다음에 무슨 부가가치세 세금 낼 거 이거 다 제하고 네 수수료까지 줄 테니까 나한테 22만 원만 줘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은 매출은 30만 원 긁었지만 이 사장은 22만 원이나 23만 원 이런 걸 이 사람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법인카드로 긁고 자기가 현금을 챙긴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종의 비자금들 활동비들 이런 것들을 기업에 있는 사람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쓴다는 거예요. 이게 덧빵이란 말이군요. 준티비님이 올려주신 게 그러면 지금 법카 사실은 이런 식의 아 법카2야 이것도 법카 제가 알기로 몇 명의 KBS 말씀드리겠으면 공공기관 공공기관 이사들 법카 사용한 내역 중에서 특정 지역의 식당에다가 한 명을 긁어놓고 쓴 경우 그런 거 있었어요. 이게 감사함은 다 걸렸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감사한 직원들이 가서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그게 전문용으로 덧빵이군요.